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쩌우에 나는 이 수십 명이 깡패 두목들이 보는 앞에서 멍센쩔와 그의 부하 두 명을 골로 보냈었는데 이 양쿤은 따올리 경찰 소장실로 불려가서 이 차나 한잔 마시면서 느슨하게 있었는데 물이 쾅 하고 열리면서 이 말리주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양쿤 너 이놈 니까짓게 감히 내 부하 세 명을 죽여? 지금 뭐 전면전이라도 해보겠다는 게야? 말리주는 그 양쿤이 맞은편에 탈석 앉으면서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자자 두 분 화가 나도 꾹 참으시고 에? 우리 좋게 좋게 얘기합시다 여기는 지금 경찰 국장실이란 걸 잊지 마시고 말입니다 따올리 경찰 국장을 이 한가운데 앉아서 안절분절 못하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있는데 말리주야 너가 아직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내 요번에 감빵에서 나와서 이제 마음을 잡고 장사나 잘하려고 했었다 너랑은 이제 할빈 큰형님이 자리를 뭐 다툴 생각도 없었어 근데 멍치한 쪽으로 하는 그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 맨을 아주 콱콱 짓밟아 놓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러고 그러자 말리주는 이빨을 뿌대득 뿌대득 가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곳에다 한방 해놔도 되지 왜 하필 대가리에 쏘아서 죽이는 건데 됐고 니놈이 뭐 그러한 깡이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얘가 봐라 대체 누가 한 짓이야 네 한마디 개를 때려도 그 주인이 누군지 알고 때리라고 멍시한 쪽도 시기셨지만 그 뒤에 말리주가 두려워서 다들 못 나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양쿤은 느끼는데 말리주 이놈은 정말로 빡쳐서 칼을 뽑아 들었구나 하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또한 양쿤이 바래왔던 거였었는데 누군가고 내 알려줘도 너 아마도 이 찍소리도 못 낼걸? 지금 이 할빈에서 그만한 배짱이 있는 게 누구겠니? 난 깡구에게 강 빠져 쪼웬난 밖에 더 있겠니? 뭐 뭐 뭐 그러자 순간 이 말리주의 기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너 누구라고? 너 금방 누구라고? 말리주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 깡기차역에 쪼웬난이라고 이놈아 너 납득이 안 되면 가서 한팔 붙어보던가 너가 쪼웬난을 굴릴 수 있으면 내 양쿤도 이 할빈을 들게 그럼 되니? 양쿤 이놈은 너무나도 간사한 놈이었었는데 이야말로 지에다우스알은 즉 남이 칼을 빌어서 이 적을 죽이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말리주는 과연 걸려들까요? 이 두 놈은 다 비상한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꿍꿍이를 눈치 못 채겠습니까? 야 양쿤 이놈이 어떻게 쪼웬난과 친하게 되었지? 이거 진짜인가? 아니면 가짜인가?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말리주는 쪼웬난이라 이름을 대자 조용해지더니 드디어 일어서는 거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말입니다 말리주도 좋고 양쿤도 좋고 이 두 명이 경찰교통 백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쪼웬난을 묻어버리는 거는 1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쪼웬난이 제일 큰 백인 서광국장은 그 말리주의 뒷배경을 만나면 절대 충성을 외쳐야 될 정도로 한참 아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할빈 제일 실력인 말리주는 그 자신이 부하 3명을 죽인 쪼웬난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? 회사로 돌아온 말리주는 이 눈을 저 감고는 생각에 잠겨있다가 또 갑자기 세상을 땅 하고 치는데 한 발자국 딱 요 한 발자국이 늦었네 하고요 사실은 말입니다 말리주는 오래전부터 쪼웬난이 명성을 들어왔었고 그 자신이 수화로 그렇게도 넣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삼국시기 조조가 그 용맹무상한 관우와 조자룡을 그렇게도 얻고 싶은 거랑 뭐 똑같은 경우겠는데 말리주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쪼웬난을 수화에 넣으면 아니 이 쪼웬난과 잘 친하기만 하여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체 할빈은 물론이고 그 옛날 초스처럼 전체 동북삼성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리주는 천하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비상한 머리 또한 어마어마한 자금까지 받쳐줘서 딱 그 옛날이 조조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쪼웬난은 어떻죠? 쪼웬난은요 비록 천하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도 안 되고 머리 또한 나쁘고 자금도 없지만 이 전투력 하나만은 천하무적이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쪼웬난을 얻는 자 동북삼성을 얻는다 였었는데 만약에 말리주가 그때 쪼웬난과 친하게 지낼 수만 있어도 두 번째 초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초스가 리정광을 얻고 전체 흥룡광성을 통일할 수 있었듯이 말리주한테 쪼웬난은 리정광 같은 존재였었는데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? 이놈이 직접 자신이 손으로 그 양쿤을 구치소로 들여보내는데 그 안에서 쪼웬난이 목숨을 구해줄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이야말로 자신이 손으로 그 적소한테 가장 예리한 비수를 쥐어준 꼴이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운명이란 진짜 이렇게도 사람을 갖고 논다고 합니다 만약 쪼웬난 역시 말리주하고 친하고 좋게 좋게 지냈더라면 아마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? 쪼웬난은 양쿤 댐에 이 말리주와 원수를 지게 되었었고 결국에는 말리주 댐에 경찰에 잡혀서 총살을 맞거든요 하지만 웬난 역시 뭐 쉽게 쉽게 당하지만은 않았었는데 심지어 한동안은 쪼웬난이 그 말리주보다 더더욱 빵빵한 뒷배경을 얻었었고 말리주를 한방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그때 이 마음 약해진 쪼웬난이 그렇게 못했었고 나중에는 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호에서 날아다니는 이 찐 건다들은 그렇게도 강해 보이지만 이렇게도 또 마음이 약한 구석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겠죠? 그 이야기는 또 그때 가서 더 하고요 이러한 인연이 두 검을 쪼웬난과 말리주는 이 간사하기로 유명한 양쿵댐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말리주는 답답한 마음에 이 담배나 뻑뻑 연대로 받아 대면서 또 한숨을 펑펑 내쉬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 문을 펑컹 열면서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큰형님 지금 뭐합니까? 빨리 조직원을 모아서 그 쪼웬난을 잡아 죽이지 않고 여기서 뭐합니까? 이는 죽은 멍샌쪼의 친형인 멍샌웨이였었는데 멍샌웨이아 이 일은 내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었는데 그건 이 형이 근래는 내 말을 안 듣고 혼자서 찾아갔다가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뭐 이리야 어찌됐든 조직을 위해서 찾아간 거니까 걱정 말라 내 3일 이내로 이 너한테 충분한 답이 되게 해줄게 그러자 형님의 뭐 충분한 답이요 애들을 모아서 그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충분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멍샌웨이라는 놈은 그 동생보다도 더 욱한 성격이었었는데 그러자 말리 조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얘기하는데 너 내 말 잘 들어라 만약에 너가 멍샌쪼처럼 또 내 허락이 없이 놈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때 내 네 놈부터 용서 안 한다 알았나? 그제야 멍샌웨이는 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알았다고 하는데 에휴 가서 쪼웨나 일당이 살고 있는 거처를 알아내라 말리주의 조직은요 이미 기업화된 조직으로서 그 제일 중요한 정보를 캐는 능력은 경찰들 못지않았다고 합니다 1년의 정보 소식 통일만 쓰는 돈만 해도 수백만 유엔식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님 알아냈습니다 쪼웨나 일당들 보통 한 10명 좌우가 맨날부터 다니는데 지금 이 난강 기차역의 뒷골목에 한 3층으로 된 건물의 둥지를 틀고 있답니다 이런 거는 뭐 한 10분도 안 돼서 알아냈다는데 알았다 그러면 애들을 조금만 어? 그냥 기본적인 보디가드 정도만 대기시켜라 내가 가볍게 한 인사를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제일 간단하게 요 기본으로 준비한 게가 벤츠 7대와 조직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말리주는 벌써 할빈 큰형님의 티가 팍팍 났었는데 그러면 이때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전에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죽이면 이놈들은 다른 곳에 임시 아지트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지들도 뒷배경이 빵빵하다고 원래 그 아지트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야 술상 차려라 아까 그 놈들 때문에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네 네 이 악마 같은 놈들은 사람을 몇 명씩이다 죽이고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술상을 펼쳐놓고서 또 마셔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류쌍이 어기막혀 오는데 아이고 이 면수 같은 것들아 지금 술이 모가지로 넘어가니? 저 서관 국장이 저번에 뭐라고 했니? 이 사람 한 명을 죽이면 백만 위인이라고 하지 않았니? 근데 이 다짜고짜 시민이나 죽여? 에이 그래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들이 뭔 걱정이나 있겠니? 뭐하니? 빨리 돈이나 모으지 않고 류쌍 혼자만 이 바빠서 발을 동통 구르고 있는데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짱쥐는 헝! 하고 콧방귀로 끼는 거였다고 합니다 류쌍 너 이놈 술맛 떨어지니까 좀 조용해라 맨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서관 국장한테 돈을 갖다 바치려고 너 이제 보니 아주 서관 국장이 한마디 개가 되었구나 짱쥐니 항상 류쌍과 제일 티격태격 했었지만 사실 이 둘이 제일 친한데 그러자 곁에서 이 류쌍이 손을 훌훌 저어대는 거였다고 합니다 류쌍아 요번의 일은 우리가 안 나서도 그 양쿤이 해결할 거다 그놈이 경찰 교통에서의 맨즈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뭐 그놈이 하는 걸 먼저 두고 보지 뭐 네 이 웬난은 구매도 몰랐었는데 양쿤이 경찰 교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덮을 수 있겠지만 그 할빈 제일 실력 말리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리주라는 이놈이 이미 자신이 아지트 문 앞에까지 도착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남강구역 강빠지 아지트라고 혹시 그 우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이거 말리주는 이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신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쪼웬난이란 대건달이 이 정도로 더럽고 무추한 곳이 산다고 너희들 올라오지 말고 밑에서 그냥 기다려라 예 그러자 밑에 놈들은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 형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말리주는 그래도 그만 괜찮다고 스톱시키는데 네 이 말리주 역시 이렇게 웬만한 놈이 아닌데 여 2층으로 올라가 보니 1층보다도 더 형편이 없었고 문도 안 닫고 훤히 열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 문을 똑똑 두드리며 들어가자 어? 돼지 좆발을 와닥와닥 뜯어내던 야바와 싸화가 제일 앞에서 올려다 보는데 야바야바? 야바는 이 돼지 좆발을 내려놓고 허리 뒤춤으로 손이 쓱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웬만과 탕리장장쥐 모두 다 그 문어구에 말리주를 쏴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첫 만남이니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녕들 하시오 혹시 여기 이름이 쪄웬난이란 친구 있습니까 말리주는 최고급 양복에 인상도 또 환한 게 딱 봐도 이거 보통 건다를 아니듯 싶은데 야바바바 그 뜻은 니 혼자야 하면서 이 권총을 뽑아 들고는 문 밖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야바 야바야바 그래 내가 바로 쪄웬난이요 쟤 니기요 그러자 내는 말리주라고 부르는데 어제 자네가 죽인 그 세 명이 큰 형님이요 오 말리주라 사실 웬나도 어제 그 술자리에서 말리주라는 이름을 들어봤었는데 그 죽은 놈이 말리주의 형제였었네요 이는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하러 왔소 혼자서 말리주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복수는 무슨 복수로 해서 뭐가 해결되겠소 네 쪄웬난 자네를 주위에서 봐온지 오래됐소 따와이 난바지에서 태어났었고 16살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었지 16살에 소녀원으로 들어갔었고 85년도와 87년도에 각각 2년과 3년씩 판결 받았었지 한 번은 한 번은 상해죄이고 다른 한 번은 사람은 죽인 죄로 맞소 그러자 웬난은 휘둥그레해지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은 90년대 이후에 웬난이 소문만 들어왔었지 어렸을 때 일은 거의 아는 놈이 없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나를 잘라오 그러자 말리주는 피식 웃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내는 쬐웬난 자네의 팬이라고 할 수 있어 내 요번에 온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 친구를 먹자고 온겨 내는 쬐웬난이 시원시원하고 이 무서울 게 없는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든다니까 어 이 좋게 좋게 지내러 온 거군 그제야 야반은 이 권총을 홀스터로 집어넣고 수상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돼지 족발을 잡아드는데 자 들어 로방제야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드려라 예이 그렇게 말리주는 이놈들이 소굴 안으로 들어갔었으면 의자에 척 앉는데 식사를 하고 계셨구만 저분이 바로 그렇게도 난다긴다 하는 그 야반이신가 야반은 그 다시를 알고 있자 아주 신이 났다는데 야반은 그 먹던 돼지 족발을 쾌작 하고 끊어서 말리주한테 건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고맙소 근데 내 금방 밥을 먹고 와서 말리주는 이 겨우마다 하고는 웬난을 보고 얘기하는데 웬난아 내 그 죽은 부하놈이 이름이 멍샌 조우라고 불렀다 내 그렇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렸었는데 끝까지 지 혼자서 찾아간 게 아니겠 다 뭐 그놈이 잘못이지 뭐 어디 감히 천하의 조우의 희난과 걸구두단이 말이다 이 사건은 내가 경찰계 통종계 얘기를 해서 내가 막을 테니 너는 안심해라 뭐 자신이 부하가 죽었는데 복수를 해주려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결을 해준다고 왜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내 요 자그마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말이다 내하고 양쿤 사이에는 무조건 승부를 가려야 해 나와 양쿤 중에서 누구 하나 이 할빈을 들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간첩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해줬으면 고맙겠다 내는 이 조우의 난이 친구가 되고 싶지 원수는 되고 싶지 않거든 오 그럼 그렇지 결국은 이거셨구만 사실 이러하면 보통 건달이었더라면 대뜸 승낙하겠죠 지금 이 할빈에서 공식 넘버원 세력인데 그놈이 제일 아끼는 행동대장을 죽였다 근데 이 할빈 큰형님이 지금 직접 찾아와서 죄를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경찰 계통을 덮어주겠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요 요번에 왜 나니 그 깡패 두목들이 모인 자리에서 멍시한 쪽 일당 3명을 죽인 거는 전에 감옥 안에서 목숨을 구해준 거를 이미 다 보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케이 하고 대뜸 받아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리주야 너가 이 일을 덮어준다고 하면은 그러자 말리주는 살짝 당황하다가 다시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역시다 역시 내 보는 눈이 정확했어 자 외나나 먼저 그 펜 말고 이러는 게 어떻겠니 내 금방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아지트 환경이 이게 아주 말이 아니더라 저 왜 난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은 내 이 펜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니 자 이러자 내 매년마다 너한테 300만 위원씩 연봉으로 챙겨줄게 응 나랑 함께 큰일 하자 물론 너의 지금이 나와 바디들 수입은 다 원래대로 너가 먹고 만약 너의 형제들도 함께 오게 되면은 내 또 다 각각 따로 이 연봉을 맞춰서 챙겨줄게 어때요 아아 그리고 물론 너를 보고 뭐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게 절대 아이다 우리 좋은 친구로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이 똘똘 뭉치자는 거지 어떻게 함께 잘 살아보자 외나나 네 여러분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외나니 지금 수입이 1년에 100여만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300만 위에 이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대로 외나는 뭐 추호의 흔들림림도 없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말리주야 나도 솔직히 너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의 의견 또한 매우 고맙고 그런데 말이다 너와 양쿤이 무조건 싸워야 된다면 너랑 내는 이 영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다 알았니 내 저 외나는 원칙이 있는 남자다 세번째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게 하지 말라 내 외나는 또 그 말리주의 면전에 대고 두번째로 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외만한 놈들은 니 내를 맨절 아이준니 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이 말리주의 계속하여 웃고만 있는데 외나나 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내 너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된다 만약 양쿤이 없었더라면 우리 진짜 호형호재 하면서 친할 수 있었겠는데 에이 알았다 근데 내는 급하지 않다 어찌됐든 이 일은 내가 나서서 이 경찰교통을 덮을게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기분 좋게 술이나 한잔 하지 뭐 자 너 전화번호 알려달라 말리주는 그 외나는 명함 한장을 받아주고는 아쉬워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직인데 죽은 멍샌 쪽의 형 멍샌 외가 아직도 그 만리주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은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지 다음 회에 또 이제